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나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회의에서 지역구 수 단일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획정위는 오늘 회의에서 지역구 수를 244개에서 249개로 설정한 6개 안 가운데 단일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의견이 갈라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. 획정위는 다음 회의에서 지역구 수가 도출되면 인구 상하한선도 정해지는 만큼 이 기준을 토대로 경계조정소위와 구역조정소위를 가동해 세부 획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